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장재원 씨가 부산에서 그만 나오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공식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선 총선 승리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재원 의원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남겼느냐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총선을 안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장재원 의원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결정을 내린 거죠.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를 다 던지는 거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을 보니까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재원 국회의원이 총선에 여러분들 나오는 것을 포기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제가 공을 높게 치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재원 의원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현행 사전특표 제도를 아무 문제없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용함으로써 2024년 총선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재원 의원이 큰 결정을 내렸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 정부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그 시간 지나면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모든 여러분 책임은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안일하고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협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여러분들 원칙에 따라서 본인들의 여러분들 성적표를 손에 넣을 것이고 본인들의 성적표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의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충청남도의 선거 결과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를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그래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충남의 모든 선거구에서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 마이너스 값도 엄청나게 큽니다. 평균 값이 마이너스 6.5입니다. 한 군데에서도 여러분들 플러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 차이값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뭡니까 감소시킨 겁니다. 그만큼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재명 후방이 넘긴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김없이 모든 선거구의 플러스 10.3%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죽었다 깨도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 하나가 여러분들 한 경우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통과하면서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돼서 새로운 숫자로 만들어질 때 그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3구 대통령 선거를 보시지만 이것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일어난 일을 그대로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선거구마다 이런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표를 이동시키는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을 시키게 되면 그래서 이런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른쪽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조작해서 발표해 놓으니까 여기서 규칙을 찾아내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복원해가 차익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왼쪽은 예술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는 그냥 예술품이에요. 조금 격을 낮추게 되면 그냥 공산품인 겁니다. 공산품하고 손을 안 대신 여러분들 진품하고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의 요지는 장재원 의원이 사퇴하건 안하건 나를 밟고 총선에 승리하라건 하건 안하건 윤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하든 안하든 간에 대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이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모두 침묵했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훗날 반드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사실인 거다. 사실. 정치인들은 정치를 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지만 숫자는 사기를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숫자란 것은 그냥 하버드대학의 교호고 서울대학의 여러분들 교호인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삐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삐친 겁니다. 선거 부정이 없다고 외치는 조갑전은 어둠의 자식들인 겁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 숫자가 드러내는 게 이게 삐친 겁니다. 이게 광명인 겁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베리타스고 이게 출석은 진리인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선거를 너희가 이기노 너희가 선거를 어떻게 이기 끌고 너희는 패배하고 국민들은 그냥 노예로 되는 거다. 너희가 조작한 걸 가지고 조작 규칙을 다 찾아낸 다음에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다 자연수가 나오는 거다. 그런 놈들아 너희가 대법관들이 다 덮고 대통령이 입을 여러분들 다 물고 그래 오래 살아라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짓이 여러분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청북도입니다. 통상 서울 인천 경기도보다는 덜하지만 조작을 아주 많이 하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가 조작에 여러분들 완전히 뭐죠 별천지인 겁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충청북도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산품이고 공산품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숫자를 때리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를 내리고 올리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만든 그런 공산품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이 공산품을 분석하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규칙을 여러분들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하게 되면 이 오른쪽이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상태하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거의 양 후보가 다 같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마이너스 1% 윤석열은 플러스 1%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재명은 플러스 6% 윤석열은 마이너스 5%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21세기 하고도 여러분들 지금 4년째가 적어드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뭐 완전히 과학이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다 이렇게 밝혀도 그 무당들 찾아가 가지고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비나이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장재원 의원이 희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을 높이 평가하지만 당신들이 베리타스 진리를 직시하기를 사실을 직시하기를 여러분들 꺼려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